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합참은 조금 전인 12시 7분 언론에 발송한 문자 공지를 통해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 재원 등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대남룡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